잘 맞췄습니다 왼쪽 좌이수 뒤로 갑니다 머리 트랙까지 멀리 가는 타구를 담자고 넘어갑니다 말로움 다음 브랜슬램 닉 에반스 에반스의 한방 다시 두삼베어스가 리드를 되찾아옵니다 결국은 궁지에 몰려서 굉장히 하이페스플로 던진거 아닌가 싶은데 치기 쉽지 않은 코스로 보였는데 그걸 찍듯이 쳤습니다 에반스의 시즌 13호 홈런 강승현을 상대로 말로 홈런으로 장식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5대2 두삼베이스 강승현 투수는 정말 아쉽겠어요 안타를 연속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볼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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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나 맞고 4점을 준 셈이 됐거든요 강승현 투수는 정말 아쉽고